이탈리아 캠핑장. 12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텐트 빨리 쳐보고. 텐트는 빨리 칠 거야. 텐트는 빨리 칠 거야. 막 3시간 걸리고. 오늘 못 갈 것 같고. 언니, 여기저기 빌려다니고. 여러분. 언니, 언니, 이것 좀. 언니,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요. 불어트리지나 마음 알겠어. 몇 차 하면 같이 자야 돼. 몇 인용이에요, 텐트? 다 1.5인용이야. 1.5? 아, 나 2인용인데. 아, 그래? 나 2인용인데. 아, 그래? 내가 안 되면 이제. 언니, 언니. 설레하는 건가? 윙크 뭡니까? 윙크 뭡니까? 나 몸 반만 내놓고 잘게. 얼굴만 넣게 해줘. 거의 다 왔다. 우와, 꽃길이다. 언니, 꽃길만 걸어요. 우리 모두. 여기다. 저 앞에 바다니? 네, 여기 다 바다에. 바다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러게요. 여기 맞는 거 같아요. 여기 맞는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리셉션이 어딥니까? 아, 여기 다 리셉션. 좋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이래, 이래. 쟤는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어... 가보자. 아... 가스가 없네. 주유소. 주유소에 가야 되나? Got The... 가스. 가스. 오. 오. 이거는 프리?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남겨rill은 여기. 그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볼까요? 컬렉? 이렇게 말해 보자. 이 편의 정도는요. 그 편의점은요. 1€. 이거 다 돈이네, 쓰는 것마다. 5분 동안 물이 나오고 끊긴다는 거야. 원코인에 파이브 미닛? 군대처럼 씻어야 돼. 언니, 코인을 조금 바꿔 놓을까요? 아니, 저게 할 거면, 씻을 거면. 일단 5개. 이런 코인이 있구나. 아, 이쪽에 안쪽에. 고맙지, 고맙지. 제가 댈게요. 아니야, 아니야. 언니 드디어 캠핑장에 왔네요. 참, 진짜. 모르겠다, 해산도 안 된다.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갈 수 있다고 했어. 여기야. 어디에 세울까? 바다 앞이다, 어머. 바다 앞에 될까요? 바다 앞에 될까요? 그냥 흙바닥이네.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이 순진한 영혼들. 난 다 낭만 있을 줄 알았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겠다. 왔어. 잠깐만. 여기가 주차랑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텐트 치는 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 치는 거예요? 여기다 치는 거예요? 차도 옆에 있고? 좋다. 좋다고? 좋다. 밤에 그럼 파도 소리 듣나요? 파도 소리. 순진한 것들. 어떻게 치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칠까,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어때? 이렇게? 응. 이렇게? 좋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공간이 나와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언니들을 가운데로 두려야 되나? 그러니까. 나 그러면... 근데 언니랑 멀어지네. 우리 같이 붙어 있자. 그러면 둘, 둘? 아니, 나는 이렇게 일자로 하려고 했지. 일자로 하면 언니들을 가운데 보호해 주려면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 안녕. 문자예요. 이따 봐, 문자에. 둘, 셋. 이렇게 컸었군. 뭐니? 뭐니? 혼자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껍데기야. 저 밑에 걸 맞춰야 돼. 아니야, 자리 한번 봤어요. 자, 장갑을 껴볼까? 짠. 후 프린트를. 이게 맨 밑에 가는 아이야. 네. 알지? 알죠. 그럼 뭐... 알죠, 언니. 에이, 이게 선수니까. 근데 캠핑해 봤다고 좀 친다고 그러던데? 깔짝깔짝했어, 깔짝깔짝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2년 안에,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장비 몇 개 있는 정도여서. 의자, 텐트, 램프, 선풍기, 환풍기, 난로, 테이블, 에어매트리스. 거기 맞아요. 아래로. 거기? 껴주고. 됐다. 아, 날아간다. 팩 하나 맞고 해. 잡아봐. 프린트였어. 이 앞에 너무 일자로. 거기. 자, 약간 기울여서. 기울여서. 약간 기울여서. 기울여서. 방치 가져갔다고 지금. 너무 멋있어. 언니, 석기 시대 같아요, 지금. 시위하는 거야? 석기 시대 같아요. 팩이 안 들어가는데. 어, 안 들어가. 언니. 이거 휘었는데 어떡해요? 여분이 있지 않아? 봐봐. 이렇게 다 안 박아도 돼. 줘봐. 핀 거. 해볼까? 내가 필게. 이게 피는 거. 손, 손가락 조심해요. 그건 안 돼. 손가락 조심해요. 핀다, 핀다. 아이고, 핀다. 30년 대장 장애의. 아, 달인께서는. 아니요, 아니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망치질을 하신 건가요? 어, 제가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집에 없는데 망치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는 대로 두들겼죠.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치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요? 30년 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대단하시네. 저기 폈는데. 살짝 떨어진 것 같아. 그, 그 살짝 금이 갔어.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 고마워요, 언니. 조심해. 네. 나쁘지 않아. 정말 비호스러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뭐예요? 손 스프레이. 이게 뭐야? 뭐야? 손 스프레이야? 네. 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안아주고 싶다. 내가 미쳤나 봐. 귀엽다. 우리 색색깔이네. 텐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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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